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수백억 원대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었죠. 이 직원 파견을 간다고 속이고 1년 넘게 무단결근까지 했는데 은행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검사 결과 해당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8년 동안 8차례에 걸쳐 697억 원을 빼돌렸는데요. 기업 주식 23억 5천만 원어치를 무단 인출한 게 횡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직인을 도용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식으로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등을 횡령했습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외부 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허위로 보고를 하고 13개월 동안 무단결근까지 했는데요. 은행 측은 직원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에 나온 이른바 소덕동 팽나무가 갑싹들에 몰린 관광객의 몸살을 걸고 있는 곳은 경남 창원 동부마을인데요. 드라마 인기에 부쩍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었다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횡나무 주변에 수십 명의 관광객이 몰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고요. 논 옆으로 난 길가에는 수많은 차가 주차 행렬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몸살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부마을 옆동네 주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구경 오는 분들 쓰레기는 다들 가져가달라며 마을 사람들이 치우느라 고생한다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세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했고 공중화장실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손님이 있나요? 푸드코트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며 뚝배기를 뒤엎고 행패를 부린 손님의 이야기입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북 구미의 한 마트 푸드코트에서 60대 남성이 뚝배기와 밥그릇이 담긴 쟁반을 뒤엎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식당 점장은 주문한 뒤에 8분 만에 음식이 나왔고 아무리 호출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어서 20여 분 동안 40차례나 호출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신분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는데요. 곧 영업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 손님을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오늘 일정 살펴보는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율적 거리 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격적인 추가 처리 시작되면서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율적인 거리 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것은 경제와 일상의 멈춤이 아니라 자율과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공식 방안에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방산과 인프라, 경제안보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아세안 외교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안컵 4연패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일본과 최종전을 치릅니다. 앞서 중국과 홍콩을 모두 3대0으로 꺾은 한국은 남자부 4개국 가운데 승점 6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과 비기기만 해도 대회 4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정 살펴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